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적인 타격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후 정부가 약속한 필수 구호품이 분배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일부 시위대에 의해 상점이 약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코로나로 멈췄던 공장을 재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방역조치 없는 근무 강행을 개선하라는 근로자들이 연일 시위에 나섰습니다. 남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브라질에서도 코로나 대처에 미흡한 정부에 대해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생계형 범죄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욱 경제가 어려워진 주민들의 시위로 치아낙화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인터넷 금융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최근 우리 기업체가 포르투갈에 있는 거래업처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기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송금 요청 메일을 보내고 가짜 계좌로 대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해외 송금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처와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송자 이메일 주소도 실제 담당자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후 사기 피해 시 즉시 현지 경찰청에 신고해 계좌 지급 중지를 신청하시고 우리 공관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